평가가 평가절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서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따님도 옆에서 지켜보기에 우리 아빠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으니까요 어렸으니까 우리 그 나운도 씨께서 고속도로의 황태사라고 그랬잖아요 들어보시면 오 이 목소리였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그 노래들부터 한번 청해 들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박수 청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독입니다 앞으로 다음부터 아버님 직업 쓰면 나 운도 써버려요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님이니까 이 멋있는 아빠의 노래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 아 예 좋은 노래입니다 박수 전에 뵙겠습니다